학문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으로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한 여성. 실험실에 출근한 첫날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듣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도 교수가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건데요. 심지어 여성은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배움의 공간이 아닌 공포의 공간으로 변한 실험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교수 때문에 학교를 못 나간다 하면서 지난 주말에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벌어진 일이네요. 대학원생들이 저희 사건 반장에 제보를 주셨는데요. 이공계 대학원생입니다. 그래서 실험실로 출퇴근을 하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 교수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면서 소위 갑질에 시달렸다 이렇게 제보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지난 1월에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까지 한 상황인데 교수랑 마주칠까 봐 지금은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인권센터의 조사 처분에 최소 한 학기 이상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제보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지도 교수가 대학원생들이 실험실에 출근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죽으라면 죽어! 제보자 학생이 녹취한 그 교수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화가 너무 나겠지? 그렇지? 아유 전부터 다 내쫓을까 진짜? 어? 동일이는 자리에 고치니더. 아유 이 ㅅㅂ이야. 장난하지? 어? 그렇게 보면 정신이 아예 딴 데가 있어. 맞아? 나 이렇게 죽었다고 하려는데.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일을 시킬거든. 일을 ㅅㅂ 더 없고 참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어? 야!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더 심한 거는 잠시 후에 또 나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떠세요? 아니 이게 다른 데서 그래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대학교 연구실입니다 여기는. 근데 교수가 그 연구실에 실험실에 처음 나온 학생들에게 그냥 내가 죽으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학생들도 열심히 하라는 말인가 보다 그 말씀을 과하게 하시나 보다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좀 실험하다가 말을 제대로 안 듣거나 빨리빨리 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럼 뭐 그때부터 개 뭐 뭐 병 뭐 이렇게 하면서 폭언이 이어지고 거기서 끝나질 않고 실제로 이게 폭행까지 그러니까 뭐 발길질하고 멱살을 잡고 끌어내고 이런 일까지 이게 지금 나오는 사연이 맞아요? 지금 2024년에? 자 그런데 이 지금 들려드린 녹취만 보면 과한 건 맞지만 뉴스까지 나갈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심한 비하 발언, 인격 모독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계속 들어보시죠. 뭐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뭐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런 건 기본적인 거고 무슨 연 이런 것도 너무 기본적인 거고 그냥 뭐 네 가족 DNA가 별로여서 네가 별로다 너는 지금 나한테 잘못을 했다. 그럼 넌 어딜 맞고 싶냐.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엉덩이다. 너는 엉덩이를 맞고 싶어 한다라고 해서 엎드리게 한 다음에 엉덩이를 이렇게 깊게 때리셨어요. 다른 남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멱살을 잡히거나 아니면 물건을 던져서 이렇게 뭐 몽키스패너 같은 거를 던져서 저럴 수 있습니까? 진짜 이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제가 믿고 싶지 않을 정도의 내용인데요. 일단 지금 제보단을 두 장에 따르면 교수는 툭하면 멍청하다 이렇게 비하하면서 전 제일 충격적인 게 넌 가족 DNA가 별로야. 이거는 가족까지 모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멍청하니까 땡땡 대학 나왔지. 여긴 대학원이니까 아마 다른 대학 나온 학생을 학부가 다른. 너 같은 이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대가리가 머리 써봐서 쓸데없다. 사회에 나가봤자 도퇴될 거다.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생 과학책을 하나 툭 던져주면서 네 수준 딱 이거야. 넌 다른 애들 실험실에 출입하지 말고 이 초등학생 책이나 읽어.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하고 또 여자 대학원생은 더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충격적입니다. N번방 사건 언급하면서 야 너도 가난해서 저런데 영상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여학생들 엉덩이를 체벌을 한다거나 남학생들에게 멍키 스패너 같은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폭행을 가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인지 제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녹취록을 쭉 읽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저한테 가장 좀 거슬렸던 대목은 이거였습니다. 이 학교가 되게 명문대학교 대학원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원생들은 학부는 다릅니다. 네가 그렇게 멍청하니까 그런 대학을 나왔지. 이딴 소리를 하는 교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도 이제 같은 업종에 있는 교수로서 저도 이제 저희 학교에 대학원생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좀 너무 좀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뭐 이 교수가 이제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배웠으면 하는 입장에서 오버한 부분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녹취한 음성 말투라든가 또는 뭐 조금 전에 이 학생이 이 학생을 엎드려 놓고 엉덩이를 때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뭐 과연 상상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석박사 과정에 들어오는 학생 같으면 그게 상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학생이 있어서 그러면은 본인들이 그러면은 석박사 과정에 선발할 때 그게 상하는 지식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때 선발하지 않았었어야죠.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잘 못 따라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좀 더 세게 나갔던 것뿐이지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다.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다. 심지어는 자기 돈으로 고등학교 책까지 사줬는데 과연 내가 그런 입장이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있어요. 넘지 않아야 될 한계 어떤 임계선이 있단 말이죠. 다른 100개를 잘해주더라도 하나를 결정적으로 잘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듣는 학생들이나 제자들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학에서 또 특히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학위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갑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저희한테 이 교수가 해명이라고 했던 얘기 중에도 제가 심지어 제 돈으로 고등학교 책까지 사주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오죽 답답하면 대학원생한테 고등학교 책 던져주면서 이거 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면 그게 격려입니까? 그런데 한 여자 대학원생은요. 또 다른 범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장입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지금 5년째 당한 상태고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 가슴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어 왜 이러시냐 하니까 아 네 가슴에 뭐가 묻었다.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아무것도 안 묻어있어서 아 아무것도 안 묻어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나 묻어있다. 이러면서 계속 만지시는 거죠. 손이 가슴이 아닌 엉덩이로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엉덩이를 치시고 때리는 게 시작이 됐어요. 양 변호사님. 이거는 조금 전까지 나눴던 얘기에서 차원을 좀 달리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여학생의 주장입니다만 실험실 들어간 첫날부터 실험을 잘하는 손인지 아닌지 손가락을 보겠다면서 손가락을 만지지 않게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들으신 것처럼 그 다음에는 실험실에서 옷에 묻은 거 있다면서 가슴 쪽을 만졌다라고 하고요. 두 사람만 실험실에 있었을 때는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팔꿈치가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가슴 쪽을 문지르고 허리를 손으로 감쌌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 잘못한 게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엉덩이를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엉덩이를 때린 것도 굉장히 신체 부위를 좀 이렇게 민감하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깊이 때렸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이면요. 글쎄요.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강제추행죄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에요. 만약 사실이면. 저희가 이 의혹에 대한 해당 교수의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시범을 보이다가 보니까 이 팔꿈치로 이렇게 살짝 건드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바로 했거든요. 쏘리라고. 그다음에 그게 두 번 있어갖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쏘리랑 간단한 목례 정도로 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백 변호사님, 의도적인 추행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도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교수의 주장은 지금 일단은 성추행이라고 할 상관은 아니었다. 쉽게 말해서 고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팔꿈치가 살짝 팔꿈치를 건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본인 실수로 해서 바로 쏘리라고 사과를 했고 그리고 내 실험실에 워낙 여자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들하고 회식을 할 때도 술 따라다니는 소리다니고 내가 술을 직접 따라 먹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성추행을 하겠냐 이렇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지금까지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려고 최선 다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니 배신감을 느끼고 안타깝다. 근데 저는 성추행 이 부분은 주장이니까 일단 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학생들한테 막 대했다는 것을 본다면 배신감을 느낄 사람들은 학생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의 관계는 정말 그냥 스승 제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학부하고 또 달라요. 학부 같은 경우는 학점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자기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어떤 종합시험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과해서 논문이 통과돼서 학위를 따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주도권을 완전히 교수가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제보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 졸업을 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지금 이 제보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권센터의 어떤 해결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은 이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제보자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기 전까지니까 이번 학기, 즉 3월 달부터 시작된 학기에도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교수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런 조교의 과정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교수가 됐을 때인데 왜 본인이 올챙일 때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 그냥 재미로 던지는 아이는 돌을 던지지만 그 맞는 개구리는 죽거든요. 이 모든 제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교수 개인의 어떤 지나친 교만함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와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까지 지금 아주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